...의 푸른 하늘을 날고 싶은 것이 언제나 하늘 초병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멍서 비행기의 조정관을 억세게 내 가슴마다의 승리의 직선 항로를 깊이 새겨주셨습니다. ...하기가 힘들고 위험하기 때문에 비행훈련을 할 때마다 지휘관들이 위험한 비행길에 오르시지 말아주시기를 경리하는 원선이 말씀하셨습니다. 최고사령관이 비행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이 안으신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다신기를 타보아야 비행사들에게 언제나 비행항로에 최고사령관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.